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팀 대배연락부장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비원팀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14일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팀 대배연락부장 송도동지를 접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송도부장을 다시 만난 데 대하여 반가워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규모의 관록있는 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송도부장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석상에서 송도동지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습금평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습금평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얼마 전에 있은 중국 방문에 잊을 수 없는 나날 중국 동지들이 따뜻한 동지적 의의와 친손의 정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여 준대되하여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석상에서 송도동지는 조선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중국 예술단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따뜻한 정과 열정적이며 특수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히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노동당과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금평 총서기 동지가 특별히 관심하여 직접 선발하여 보낸 예술단인 것만큼 자신께서 영접사업을 직접 틀어주고 특례적으로 잘 맞이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며 또 주인으로서 가까운 벗으로서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중국 예술단의 체류기관 당과 정부의 해당 부문들이 총통원되어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예술단이 평양 방문기간 공연활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과 이를 계기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이 더욱 소통하고 조중예술교류의 새 시대를 창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접견석상에서는 또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두 당 사이의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하여 당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 사이의 협조와 내방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적극 기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송도동지는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중조관계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 Pale Assam